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뒤 모르는 척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에 한 차주가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한밤중 글쓴이 A씨의 차량이 얌전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는 다른 차량이 다가와 주차를 시도하는데요. 후진으로 차량을 밀어넣던 차주. 무사히 주차하나 싶었더니 다시 앞으로 차량을 빼는 도중에 A씨의 차량을 긁어버립니다. 충격으로 인해 A씨의 차량이 덜컹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접촉사고 후 해당 차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차해버리고는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A씨는 당일 저녁에 나갈 일이 있어 차를 타러 갔다가 운전석 앞 범퍼가 다 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살짝 스친 정도가 아닌 충분히 운전자가 인지할 정도의 흠집이 차량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죠.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까 주차하다가 추도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도망간 게 다 찍혀있었다며 그런데 번호판이 식별이 안 돼 아파트 주차장을 다 돌아 해당 차량을 찾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의 추돌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둔 A씨는 내려서 확인까지 할 정도면 충분히 인지했을 건데 연락 한 통 없이 도망간 게 정말 괘씸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는데요. 관련 법안에 따르면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 물피도주로 인정돼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12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해당 차량에 대해 대물 접수 또는 차량 수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즉각 운전자에게 연락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